봄봄, 김유정 장인님, 이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리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,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걘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,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래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아,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아다니다 명색이 좋아 대릴 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너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재미, 키두, 퉤 하고 눈독에다 침을 퇴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게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넌짓이 그 물을 대신 기러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드립조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들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니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 가 너무 먹은 걸 모르고 내 뼘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고는 조금도 쉽지 않다 아이고 배야 난 물붙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눈뚝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앞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을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? 응?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세몇이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두구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이러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 까놓을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녹을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댔다 장인께 당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에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역락 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게재가 못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 짐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산할식이나 건승 끙끙 알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을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썸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낯짝만 붉게 해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대똘에다 메꿎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눈독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천해수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얼진 성리를 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부류만 먹고 해준다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큰 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 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세 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짝이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로이! 마리! 마마마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이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아니야! 아니야! 이 망할 자식의 소!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줄라!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녀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렇다고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툽툽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헌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 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해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한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빡을 쳐서 흑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한해할까 봐서 이걸 씻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반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기면서 날 덜어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밥 난 일만 하다 말 땐가? 하고 혼자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리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밝혀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지를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샘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이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지고 있었다 서울을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오쌤이 얼른 보면 지붕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의 햄을 한 번 후딱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츠메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츠메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골을 내려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잡고 있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견눈줄을 흘리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죽으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하니깐 고만 멀쓰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극힌 언제 자라쥬 다 그만두고 사격내수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때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라쥬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때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앞만 해도 돌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웃질근하고 쌀이 문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만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몰을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고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몽태의 말은 고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꾀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된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났다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벌여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사경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붓던 거나 마저 붓게 굴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깩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뵈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탠의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? 막구도 그걸 가만둬? 그럼 어떡하니? 인마 봉피를 못 파내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?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지다 위를 붓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방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테냐?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난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내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? 세 번째 사위?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혹딱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맞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 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, 즉 10년 동안의 대릴 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열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 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베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태면 그 세 번째 대릴 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나 이것이다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며 귀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이 못 먹어서 으른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져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존먹은 걸레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싫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놓으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대우 쫑알거린다 딴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너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살죽하니 튀 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어미 이른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큼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들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들어 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또 왜 이러니 하우 광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껀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광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에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이루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 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들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단 듯이 있었으나 볼깃적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곁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내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새나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조금 있다가 장인님이 씩씩하고 한번 해보려고 기어오르는 걸 얼른 또 떠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덟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리 안 하지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리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까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글을 도는 것이 빙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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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속고 이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물어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 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까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웠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솜으로 손수 짖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한 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올 가렌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안 말 말고 가서 뒷골에 공받치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노킨 왜에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놔 놔 놔 그래도 안되니까 예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핥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왠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이구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기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틀어서 사뭇 내려 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앞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출전 조광이 1935년 12월 이게 남들에게는 내 눈을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내 눈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눈을 감사드림을 마 embahte